인천시가 복지제도 권밖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.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% 이하, 재산 1억 3,500만 원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 합니다.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7만 4,175원, 2인 가구 45만 3,212원, 3인 가구 59만 7,593원, 4인 가구 73만 1,444원으로 정병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 50%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받습니다. 출산시 해산급여 70만 원과 사망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